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이어폰을 찾으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꼬래 채널의 강피디입니다 오늘은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우는 QCY 무선 이어폰 저가형부터 고가형까지 4종을 비교 리뷰해보는 컨텐츠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이어폰들을 QCY 본사로부터 제공을 받았는데요 아 이게 어느 날 저희 채널로 영어로 된 이메일에 한통 도착했습니다 안녕 나는 QCY 담당자 누구누구야 내 이어폰을 무료로 줄 테니까 한번 소개 줄 수 있니? 라고 영어로 왔어요 근데 그 담당자님 이름이 강인거에요 강씨시더라구요 또 제가 학연지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피디가 어 너도 강씨네 나도 강씬데 오케이 QCY 이어폰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한번 리뷰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성사된 급적인 딜이다 오늘 제가 비교해볼 상품은요 일단 첫번째로 QCY T17 모델이에요 이거는 아마도 이번주에 출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따끈따끈한 신제품인데 이 중에서 제일 저렴한 겁니다 15불 정도면 구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번째로 HT-01C 모델 이 제품은 많이들 아실거에요 왜냐하면 디자인이 예뻐서 첫번째로 유명하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서 두번째로 유명했던 QCY의 히트작이거든요 이것도 제공받아서 며칠 사용해봤는데요 한번 말씀드릴거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QCY 이어폰 중에서 꽤 고가형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80불 정도도 팔았던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최저가로 50불 정도만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T11S 모델입니다 아 그리고 까먹을 뻔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리뷰했던 HT-03 모델도 같이 들어보면서 2만원부터 5만원 사이에 있는 QCY의 무선 이어폰들을 들어보면서 이 작은 가격 차이에도 퀄리티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의 디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가형 제품을 구매할 때 가장 먼저 꺼려지는 이유가 디자인이 안 예뻐서일 때가 있거든요 QCY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들의 디자인은 공통적으로 웬만하면 준수한 수준이지만 그 와중에도 고가형은 또 얼마나 예쁜지 한번 직접 보여드려 볼게요 먼저 QCY T17 모델입니다 15불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무척 심플합니다 그리고 안에 유닛을 꺼내볼게요 유닛 디자인 또한 군더더기 없습니다 여기 바깥쪽에 LED 보이고요 그리고 안쪽에 충전 단자 별거 없죠? 착용했을 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로 HT-01C 모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충전기 케이스가 갇혀 있어서 무척 심플하고 멋진 디자인을 보여주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주머니에 많이 놓고 다니기 때문에 그립감이 안 좋아서 사용하기에는 제일 불편했던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 제품도 방금 봤던 T17 모델과 마찬가지로 커널형 이어폰이고 심플하고 군더더기 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아쉬운 게 여기 있는 이 QCY 로고가 이 남색 백그라운드에 너무 보색이 되는 거라서 멀리서 봐도 이 제품이 어디 제품이다 라는 게 다 보이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거 빼고는 그쵸 QCY 로고가 너무 잘 보이죠? 다음은 T11S 모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에어팟 프로랑 디자인이 무척 흡사해요 즉 깔끔하고 예쁘다는 얘기죠? 와우 유닛의 디자인 또한 에어팟 프로와 무척 흡사한 디자인입니다 착용을 해보면요 누가 보면 에어팟 착용하는 줄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HT-03 모델도 한번 열어서 디자인을 봐볼게요 한 손으로 열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 제품은 케이스 모양이 마치 조약돌 같아가지고 딱 보기에는 너무 촌스러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볼매에요 보면 볼수록 예뻐요 주머니 속에 넣었을 때 그립감도 좋고 자 유닛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착용해 보면은 요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4종의 이어폰을 한 일주일 동안 번갈아 가면서 썼었는데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역시 비싼 게 좋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 차이가 가장 도드라지게 나는 부분은 역시나 음질이었는데요 사실 QC와 이어폰 자체가 음질이 대체적으로 무난하고 부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15불짜리 T17 모델이나 30불짜리 HT-03 모델을 쓸 때에도 크게 음질이 안 좋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T11S, 50불이 넘는 제일 비싼 것을 썼을 때 확실히 음질이 좋은 게 느껴졌습니다 이 T11S를 제외한 T17, HT-01, HT-03 모델을 썼을 때는 음질이 무척 플랫하고 저가형 이어폰 치고는 꽤 괜찮은 음질이었지만 그렇다고 뭔가 도드라지고 개성있는 음질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T11S 모델은 딱 처음 듣자마자 좀 더 음질이 명료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큰 차이가 났던 것은 고음부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고음부의 표현이 조금 더 디테일하고 뭉개지지 않는 느낌? 그리고 통화 음질 같은 경우에도 T17 모델보다는 상위 라인이 조금 더 조금 더 좋다는 느낌이 살짝은 들긴 했는데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잡음이 십한 곳에 가면 통화 품질이 살짝 안 좋아지는 단점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QCY 모델을 사용하면서 살짝 살짝 아쉬웠던 게 사람 많은 곳에 갔을 때 이어폰에 신호가 끊겨 가지고 삑 소리가 난다던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QCY T11S 이 모델이 블루투스 5.2를 사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연결이 안정적이고 음악이 끊기는 횟수가 저는 많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음악이 안 끊겼던 것 같아요 그에 반해 제가 몇 달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이 HT03 모델은 가끔씩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음악이 끊길 때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HT01C 모델이나 T17 모델도 지옥철 가면 가끔씩 연결이 끊기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QCY 제품의 장점이라 하면 가성비겠죠 저는 T17 모델이나 HT03 모델처럼 3만원 2만원 이내로 저렴하게 사는 모델도 무척 추천드리지만 4만원 이상의 HT01C 모델이나 T11S 모델로 한 번에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가격에서 이 정도 디자인의 완성도나 이 정도 음질을 들려줄 수 있는 모델을 살 수 있다면 저는 굳이 2년에 한 번씩 에어팟 프로 살 필요 있나 생각도 들어요 생각보다 정말 정말 쓸만합니다 특히 저는 가장 비싼 T11 모델이 사용하면서 가장 불편함도 없고 만족스럽고 예쁘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 QC와 이어폰을 무려 4종류나 돌려서 사용해본 간단한 사용 후기였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QC와 이어폰 또한 다음 주에 진행될 알리익스프레스 광군제로 구매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QC와의 본사 직원인 미스터 칸이 보내준 상품 판매 페이지나 그리고 쿠폰 페이지 같은 것도 상세 정보의 URL로 넣어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 사용하셔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